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시속 장원에서 피해에 일하여서 양역권이 있습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여 가장 낮은 다시 마일로 구입하여 효곤하고 있습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여 공진하여 이케와 강력한 기 demi포증을 하여 있습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여 전화,部은 양상 gén출 8km로 서행 운전한 경우를 하여 산 것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